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84-65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16일 오후 12시 10분을 향해가는 시간입니다 자 랩지노믹스 여러분들이 좋은 호응 해주셔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남겨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호응이 제가 똑같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오를땐 좋은 말씀 내릴땐 안 좋은 말씀 여러가지가 있죠 그런데 보시면 미리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미리 뭐 이쯤부터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수익을 즐기면 되는 거고 어 내려오네 조금 더 있어볼까?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올랐을 때 나도 이거 그렇게 좋다고? 나도 사볼까?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니까 기분이 안 좋죠 자 그래서 주식은 항상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겁니다 내려갈 때만 사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항상 왜 올라갈 때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자 그래서 저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사실 쳐다보질 않습니다 절대 중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매수한 게인 여기서 매수한 게인 여기서 매수한 게인이 다 있겠죠? 꼭대기에서 매수한 게인 결국 이놈이 여기 밑으로 빠져버리면 어떡할까요? 자 이 물량들을 여기서 이제 다 물량들이 들어왔잖아요 자 여기 이제 손질값 뭐 이 정도로 찍으면 여기 있는 물량 다 여기서 세력이 받아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급등주들은 다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자 여러분들 뭐 하나 보여드리자면 SK케미칼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자 이 지금 상승 나왔을 때 재료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? 자 SK케미칼, SK바이오팜 해가지고 뭐 내전증 치료제, 치매 패치, FD 다 승인받았다 자 이때 들어간 개미, 이때 들어간 개미 자 어떻게 돼요? 여기서 다 받아먹었잖아요 여기 다 받아먹었잖아요 지금 다 받아먹고 이제 유휴히 올라가면서 이런 데서 또 물린 개인들 또 받아먹을 자리가 있었을까요? 어 여기는 얼마 없네요 이미 여기서 엄청나게 받아먹었나 보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에 있던 거 자 여기서부터 자 손절가를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지금 여기 밑으로 가면 여기서 지금 다 받아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샤트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오죠 자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력으로는 정말 좋은 회사 중에 하나 EDGC와 랩지노믹스를 이제 저는 이제 밀고 있습니다 자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브랜드를 이제 대표하는 이제 회사로서 사실 시젠의 대장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올 지금 2분기 최고 실적임에는 정말 뭐 논쟁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최고로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 눈에는 이제 자차 많이 띄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뭐 시젠을 더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뭐 제가 이제 또 저는 이제 뭐 EDGC와 이제 랩지노믹스를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유는 있어요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진단 이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이제 이 재무제표를 가져와서 특허가 얼마나 많은지 뭐 항암 암에 대한 이제 진단도 할 수 있고 성병 뭐 성병에 대한 진단부터 해서 진단 시약을 직접 생산하고 이런 것들에 다 지금 특허를 받아내고 있고 그 연구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공정용 튜브라든지 세계 최초 35분 만에 이제 신속 진단킷들을 상용화한다든지 이제 뭐 FDA 승인한다든지 굉장히 준비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랩지노믹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젠택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되게 많았지만 이 랩지노믹스의 상한가 가장 뜬금없이 나왔죠 가장 뜬금없이 나오면서 랩지노믹스가 내가 랩지노믹스다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랩지노믹스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불안하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보시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절대 불안할 차트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진짜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상한가 나오고 꼬리에서 그냥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이 밑에까지 상한가 직전 부근까지 왔다가 여기서 2차적인 지지선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서 가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이 패턴 차트를 크게도 보시고 작게도 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자재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랩지노믹스가 저는 이 정도가 지금 진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사실은 랩지노믹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 주식보다는 저는 랩지노믹스 여기서 투자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랩지노믹스를 이 와서는 저는 투자는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랩지노믹스가 여러 분야에서 진단적으로 조금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랩지노믹스를 처음부터 왜 좋아했냐면 아무도 진단키트에 힘이 좀 기술력이 별로 없고 그랬을 때 시젠이 좀 빨리 떴죠 시젠이 뜨면서 랩지노믹스가 바로 중국에 있는 대학교와 엄청 큰 대학병원인가 굉장히 큰 병원이었는데 거기와 이제 MOU를 체결을 하고 이제 하고 있다는 기사를 굉장히 빨리 봤어요 랩지노믹스를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좀 알아봤는데 특허기술이나 연구개발한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랩지노믹스, 진매트릭스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앞으로도 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중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용지 수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투자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곳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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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